세상을 움직이는 이론 이론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실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현장 이론, 실기, 현장의 통합교육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미래교육도시 SK유니버시티 성결대학교가 지향하는 기독교 문화중심의 교육혁신대학도시 SK유니버시티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이론, 실기, 현장이 통합된 교육혁신도시입니다 대학의 캠퍼스는 이제 하나의 작은 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SK유니버시티는 이론, 실습, 현장이 하나로 통합된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미래교육혁신도시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손에 잡히는 이론을 배우고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과정 모두가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결대 캠퍼스는 이제 여러분의 꿈을 담는 캠버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SK유니버시티 캠버스에서 이루어 나가십시오 1962년 설립된 성결대학교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되며 명문대학으로 인정받으며 심도 높은 지식탐구와 교육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전세계와 소통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변화를 멈추지 않는 성결대학교 미래 교육도시를 이끄는 성결대학교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개의 단과대학과 5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 성결대학교는 아낌없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결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성결 CDP는 학년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설해 입학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별로 체계적인 취업률을 관리하는 취업총괄 책임교수제는 취업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산학협력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연계를 지원합니다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은 물론 다양한 창업관련 강의와 멘토링의 기회를 마련해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도전에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개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재학생들의 풍부한 경험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시스템은 입체적 강의를 가능케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출결관리와 학사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학술정보반은 자동서고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과 차별화된 통합서비스로 학습시너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사학 성결대학교는 현재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 66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환학생 SIA 해외 캠퍼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해외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며 공부와 현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결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글로벌 라운지를 중심으로 원어민 교수, 외국인 학생들과 친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습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열정과 인내 희망과 용기 도전과 혁신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 교육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성결대학교가 앞장섭니다 성결대학교의 도시의 미래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